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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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늦잠 자지 말랬잖아. 어떡하니 아침잠 많은걸. 나 꼭 사고 싶은 화장품이 있는데.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어쩌라고. UFO다. 외계인이 나타난다. 저는 비행점이 지나간다. 이때야. 배터리를 이용한 가석. 아무것도 없는데. 눈가장. 잠시만요. 아까 여기 없었잖아요. 어머. 저 아까부터 여기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침부터 여기서 줄 서 있었다구요. 아닌데 분명히 없었는데. 저기 잠분엄마 참아요. 그냥 놔둡시다. 우린 물건만 사면 되잖아요. 바로 우리 앞에서 물건이 다 떨어지다니. 어 봐요. 분명히 끼어들었는데. 봐주는 바람에 우리만 손해봤잖아요.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네. 아니 엄마. 고마워. 아니 엄마. 내일은 좀 더 일찍 옵시다. 아니요. 아예 여기서 밤을 새우자구요. 응? 우리가 맨 앞인데. 설마 못 살리가 없겠죠? 당연하죠. 집까지 안 들어갔는데. 어? 오늘은 줄이 더 길잖아. 이 사람들 정말 할 일이 이렇게 없나. 맨날 줄만 만들어. 언니 이번엔 어렵겠다. 사람들이 또 속을 리도 없고. 천만에. 속이는 방법은 엄청 많거든. 오. 저 장난감 놀이다. 으악. 도원이다. 도원이다. 그것도 오만 한 짜리다. 으악.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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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놀자. 장난감? 설마? 자. 안돼요. 우리가 맨 앞에 있었다구요! 그래서 하나도 못 사셨어요? 바두가 미안해. 니 소시지도 못 샀어. 하지만 걱정마. 내일은 무슨 술을 써서라도 사고 말테니까. 상자만 봐도 뿌듯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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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누가 끼어들어도 그 사진하고 비교하면 금방 잡아낼 수 있을거야. 아 그렇구나. 어머 어머 저 사람들 저런게 없네. 어디있어? 반칙이야 반칙. 끼어들 틈은 줘야지. 언니 반칙은 우리가 했지. 내가 적당히 새치기만 하려고 했는데. 어우 기분 나빠. 저 롱패딩 코트 몽땅 가져가겠어. 응? 몽땅? 우린 그거 다 필요도 없잖아. 필요 없긴. 훨씬 비싸게 팔면 되지. 찌? 롱패딩 코트 지금부터 판매 시작합니다. 어? 저게 뭐야? 어? 어? 끝까지 줄 서는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걸 보여주지. 가자 찌릿뽀. 찌릿뽀? 여러분 모두 피하세요. 위험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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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절대 포기 못해. 아니. außer 땅. 얌. ㅇㅇㅇ. 흐윽. 어허! 아. 흐윽. 엠,나인. 기뻐해라. 롱패딩 코트 몽땅 가져가겠다 찌릿. 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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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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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녕? 오늘은 어쩐 일이죠? 도쏘님! 악당 로봇이 쇼핑몰에 있던 롱패딩을 몽땅 훔쳐갔어! 좀 잡아줘! 알았어요! 아! 또 그 전기 아가씨! 아! 또 너야! 징글징글해! 찌릿봇! 맛을 보여줘! 그렇게 나오신다면! 디스포메이션! 잠깐! 로토소닉! 내가 저 찌릿봇의 약점을 알아! 공격하지 말고 스피드로 피에만 다녀! 피하기만 하는구나? 아, 이거 참... 룩, 가고! 마하, 피트! 마하, 피트! 아니, 소식도 전하기 전에 공격을 하다니! 우리도 공격이다! 마하, 피트! 플러스! 마하, 피트! 공격하지 말고 무조건 피해 다녀! 에잉? 마하, 피트! 은신술!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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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악! 아우, 야골라! 우라지 같은 요것들만 나온 거야! 으아악! 아우, 뭐야? 배터리가 떨어졌잖아! 바로 이걸 노린 거지! 이제 우리의 마지막 카드는! 나! 메가볼드! 못하는 거 빼놓고 뭐든지 잘하지! 새치기 터이로 칠소를 무너뜨린지 용서 못한대! 메가볼드! 트랜스코멘션! 아잇! 이것도 안되네! 마피스! 좀 도와줘! 으어악! 병수의 준비를 잘하는! 이런 이유는 없는 법! 여태! 내가 변신한 이상 één 나스! 울트나 포, 에너지 충전! 울트나 포! 발사! 지금이다! 에어지 까뜨기! 슉! 으아악! 으아악! 메가몰! 에너지를 주면 어떡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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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난 울트라 포를 쐈을 뿐인데! 으악! 으흑! 에너지 소비작전 실패! 흐흑, 미안해! 찌릿본! 하악! 흐흑! 흐흑! 니가 준 에너지로 널 공격하니까 재밌는데, 찌릿! 나의 바보로 만들다니! 용서 못해! 울트라포! 충전! 어후! 또 에너지를 주려고? 그럼 고맙지 찌릿! 울트라! 반짝아! 에너지 깔때기! 으흑! 으흑! 어? 어머머, 여기다 따야지 조준을 어떻게 하는 거야! 파피스! 파이너! 하나! 바이오주스 포! 으흑! 으흑! 하하하하! 내가 바보냐? 또 에너지를 주게! 에너지 대신 전기 고장을 일으키는 주스를 주었지! 에레롤! 으흑! 이거! 날 찾기다니! 으흑! 하하하하! 카보 덕분에 엄마는 원하던 롱패딩 코트를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힘들게 사실 롱패딩 코트는 아빠와 제 거래요!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요즘은 정말 인터넷 없으면 다들 못 살아! 인터넷으로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런데 만약 어느 날 인터넷이 모두 끊긴다면? 으흑! 말 그대로 난리가 나는 거지! 저 이상한 바퀴벌레들을 막아야 해! 킹다이저 암호포스 함께 출동이다! 우리가 인터넷 소동을 끝내는 거야! 헬로카봇 다음 이야기! 인터넷이 안 돼요! 다음 화도 다 같이 헬로카봇!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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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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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안녕! 갑옷! 고맙게! 호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